현진 님이 피처링 해준 나와라는 노래구요 집 밖에서 좀 놀자는 내용의 곡입니다 밖에서 데이트 좀 하세요 다들 자기야 어디 지금 뭐해 내가 집으로 갈까 나 원래 뭐가 더 편해 물어봤자 답은 뻔해 또 집에 성함표 때리고 너 새 핀드폰만 보다 오겠지 뭐 놀이공원 동물원까지 난 바래 요 집 앞 카페 나오는 게 뭐가 귀찮은데 너 왜 맨날 집 타령만 해 세상엔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촌에 농대이 데이트에 원년이 동강남 좀 골라 집 밖으로 좀 나가게 우리 몇 주째 방에 콕 박혀 바블 에리포트 정주행 여섯 번째 대체 우리 데이트는 언제 만난 지 몇 년째니까 예 알 수 있어 내가 편해지는 게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좀 눌러 좀 가자 나 오늘은 집에서 쉴래 집 밖에 나감 더워 쉴래 가져와 넷플릭스 갓 빼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뭐하러 나가 놀아 쉴래 밖에 나가 피골에 쉴래 가져와 넷플릭스 갓 빼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예전과 달라진 듯한 너의 말투 아직 널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말해 내가 바꿀 테니 나도 설명이 안 돼 예외 계정과 달라진 듯한 너의 말투 아직 널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말해 내가 바꿀 테니 나도 설명이 안 돼 예외 날이 좋을 때, 흐릴 때, 비가 올 때, 눈이 올 때 내가 모시러 갈 테니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노래까지 냈잖아 왜 넌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해 대체 그래 여름엔 에어컨 겨울에 난 봄 봄에는 알러지가 돼 또 뭘까? 브러시 없다니 또 또 그 핑계 그럼 옷 사러 가자니까 그건 또 슈탱 난 진짜 모르겠어 집에서 할 게 뭐가 더 있다고 계속 해 봐 차 컴퓨터 아니면은 셀폰 Bad I really don't wanna waste time with you 난 진짜 모르겠어 집에서 할 게 뭐가 더 있다고 계속 해 봐 차 컴퓨터 아니면은 셀폰 Bad I really don't wanna waste time with you 나 오늘은 집에서 쉴래 저 밖에는 감동을 쉴래 가 좋아 넥플릭스가 어때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뭐하러 나가 놀아 쉴래 밖에 나간 비골이 쉴래 가 좋아 넥플릭스가 어때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여보세요? 어 왜? 내일 뭐 할래? 몰라 뭐 한강이나 갈까? 한강? 왜? 싫어? 응 뭐 그럼 뭐 딴 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그냥 집에서 오면 안 돼? 집? 또? 나 오늘은 집에서 쉴래 집 밖에 나간 본 실내 가 좋아 넥플릭스가 어때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또 하나 나가 놀아 쉴래 밖에 나간 피곤이 쉴래 가 좋아 넥플릭스가 어때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네 집 밖으로 좀 나가세요 집 소리 집순이 집돌이 응 밖에서 좀 재밌는 것도 하고 동거론도 가고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 나와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